안녕하세요. 혹시 한양여대 가십니까? 한양여대. 한양여대 세 분. 세 분. 나 오늘마도 안 하셨는데. 괜찮아요. 이리 오세요. 저희 태워드릴게요. 제가 태워드릴게요. 세 분. 저희도 올 거니까. 나 얼굴 너무 작아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이리 와요. 이리 와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양여대세요? 사람 진짜 좋으시잖아요. 제가요?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양여대 지금 능신 분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지금 몇 학년이에요? 한 살이에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저희는 성신여대 쪽이요. 집이 성신여대 쪽이요? 네. 성신여대가 지금 이리로 왔어요. 아, 네. 엄마. 마음 아픈 곳을 건드리셨어. 아, 아픈 데인가? 형 어디 가셨는데? 나 안 갔지. 가지, 가지 그렸어요. 대학 지금 2학년? 네. 21살? 네. 나 38살. 30살. 30살. 웃으면 나도 좋아. 넌 장난이라 해도. 어, 그래. 이 형이 운전계의 설민석이라고. 헐. 저 운전 배우면 안 돼요? 다 써주세요. 운전면허만 지금 16년째. 운전만. 본인은 주차할 때 드리프트 아니면 주차를 안 한다고. 아아. 서세, 서세. 운전에 잘하고 못하고 정의가 뭐가 있어요? 운전이요? 네. 갑자기? 알려주세요. 안전해야 돼. 아, 맞아요. 무조건 다른 거 없어요. 단가요? 응. 안전하면 됐지 뭐. 그렇죠. 안전하면 진짜 안전하면 된 거지. 그럼. 여러분 학교가 다 와갑니다. 아, 너무 아쉬워. 아쉽다고요? 네. 공부하셔야 돼요. 여기가 살고 싶어요. 여기가 살고 싶어요. 여기가. 어, 있다 있다. 찍어요. 제가 찍고 싶어요. 아, 찍어요? 네네네. 네, 궁금해 열심히 하세요. 궁금해 주세요. 파이팅! 파이팅!